더러워서 못살겠다! 자기야, 왜 그래 또? 아니, 입냄새가 너무 심하잖아! 이건... 뭐? 어쩔 수 없어? 어제도 양치 안 하고 자고 지난번에 임플란트 해놓고 정신 못 차리지? 그게 얼만데? 그렇게 관리 안 하면 입에서...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... 어떡하긴! 워터프로 해야지! 치어 관리 고민? 워터프로 하나로 끝! 아니, 이렇게 좋은 게 있었으면 진지하게 좀 알려주지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해 아, 여보! 우리 이거 부모님한테도 선물해드릴까? 어? 그럴까? 건강한 삶을 위해 잇몸을 건강하게! 워터프로!